네, 이번주 농사정보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식량작물관리요령입니다. 모짜리 설치는 이 약 날짜로부터 역산하여 중묘 경우 약 40일 전후에 벽지침종을 실시해야 합니다. 특히 종자로 전염되는 병해충인 키다리병, 벼알마름병, 벼입선충 등을 방지하기 위하여 염수선 처리, 온탕침법, 침지소독을 실시합니다. 침지소독은 30도에서 적용약제로 48시간 정도 실시하고 꼭 소독온도 30도를 유지해야 소독효과를 높일 수 있습니다. 다음은 밭작물관리요령입니다. 보리는 이상이 패는 시기에 적정 수분이 유지되도록 해주어야 충실한 이상이 맺어지고 특히 모짜리 주변의 포장은 스패를 받을 우려가 많으므로 배수관리에 유의해야 합니다. 또한 스페로, 식물체가 황화현상을 보이면 요소 2%액으로 시바르에 100리터를 2에서 3회 뿌려줍니다. 다음은 채소관리요령입니다. 노지고추는 아주심기 일주일 전부터 포장조건을 적용할 수 있도록 육류상 온도를 서서히 낮추고 광을 많이 받도록 하며 터널 재배시, 멀칭용 비닐은 아주심기 3,4일 전에 미리 덮어주어 지온을 높여 뿌리가 잘 내릴 수 있도록 관리해줍니다. 마늘양파는 4,5월에 구가 크는 시기로 물을 가장 많이 필요로 하기 때문에 관수시설을 이용하여 10에서 15일 간격으로 관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과수관리요령입니다. 지역에 따라 개화기 전후에 늦서리 등 기상재해를 받는 경우가 많으므로 일기예보에 주의를 기울여 피해를 줄이도록 하며 저온피해 발생지역은 적화작업을 자제해주시고 기형과 일지라도 착화시켜 수세를 안정적으로 관리해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가축관리요령입니다. 환절기에 일교차가 크면 송아재 설사와 호흡기 질병이 발생하므로 송아재에 대한 온도관리와 축사주변 소독을 철저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범쳐 잦은 황사로 인해 호흡기 질환 등 질병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황사 발생 예보를 잘 듣고 축산에 황사 유입을 막고 야외에 방치된 사료용 건초, 벽집은 황사를 차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주간 농사정보였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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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